계속해서 할까요? 조건과 기한을 한번 보는데 문제를 한번 보세요.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27페이지에 한번 오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고 내용하고 연결해서 좀 봐주세요. 조건 기한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그냥 찍는다라는 일념으로 푸셔도 괜찮아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그대로 부담없이 푸면 그게 보일 수 있거든요. 약간 조건과 기한은 얘가 좀 새색시 같아요. 수줍어요. 얘가. 답이 숨어요. 내가 생각한 것하고 다르게 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얘가. 그래서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기본만 맞춰주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 기본을 좀 놓쳐서 조건과 기한인데 조건과 기한은 전부 다 효력에 관련된 부분인 건 아시죠? 그런데 이게 간혹 가다가 성립과 관련됐다 그러면 X가 돼요. 전부 다 조건과 기한은 효력에 관련된 부분이고 조건은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고 얘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죠? 틀린 것은 법정 조건이란 말 보인가요? 봐봐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을하고 둘이 이렇게 계약을 맺을 거예요. 매매 계약을. 그럼 계약을 맺을 때 당사자와 을이 합의로 여기다가 합의로 해가지고 조건을 붙이거나 합의로 기한을 붙여요. 이건 합의로 붙이는 거거든요. 그럼 조건과 기한은 합의로 붙여지는 거고 여기는 뭐라고 붙었어요? 법으로 정해진 조건에요. 이건 법정 조건이죠? 그럼 법정 조건은 조건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 조건과 기한은 당사자 합의로 붙여지는 게 조건과 기한인 거고 법의 규정에 의해서 붙여진 조건과 기한은 조건과 기한이라고 하진 않아요. 이걸 가장 조건이라고 그러는데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법정 조건 보이죠? 그럼 또 하나 써볼까요? 여기다가 이게 물이 있대요. 왜? 물이 자, 이거 눈물인가?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불법 조건이에요. 그럼 불법 조건은 느낌 와요? 불법 조건이 뭐예요? 아니, 유효, 무효가 아니라 불법 조건이 뭐냐고 불법이 뭐예요? 불법이? 103조. 130조예요 또. 103조. 103조에 가면 첫 계약 있잖아요. 그게 불법 조건이에요. 그럼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전부가 무효잖아요. 그럼 불법 조건은 조건이에요? 조건이 아니어요? 조건이 아닌 거야. 그래서 불법 조건이나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통 조건 개안은 합의로 붙여지는 거야. 합의 조건만을 우리가 조건 개안이라 그래요. 자, 두 번째. 여기 남았네. 조건이 선풍기 사회질서에 위반됐다라는 거 보이죠? 이걸 뭐라고 불러? 이걸 한마디로. 아니, 이걸 불법 조건이라 그래. 이걸 괜히 썼다. 그렇죠? 이게 불법 조건이에요. 그럼 불법 조건은 조건이 조건이 아니야. 아니야. 그럼 전부가 무효야 조건만 무효야. 그래, 여기다가 전부를 넣어도 괜찮은 거야. 전부가 무효입니다. 이런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할 때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거예요.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효력을 발생하는 거지. 성립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여기가. 여기는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성립요건이 아니고 얘는 효력요건인데 이거 10중 8구 3번에다가 강의할 때는 조건부가 기하는 효력에 관련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문장만 가면 눈이 돌아볼어요. 눈이. 눈이 돌아가지고 얘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대분들이. 성립이 아니에요. 뭐가 된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질문은 엄청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부정행위는 뭐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부정행위. 컨닝하면 뭐가 돼? 무효요. 그래요. 무효요. 맞네. 이게 뭐예요? 이거 쭉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이 박스 애우라고 하죠. 첫 번째는 불능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가 기성 조건이 있는 거죠. 불능 조건은 이룰 수 없는 거고 기성 조건은 이미 이루어진 거. 그다음에 여기 정지 조건하고 여기는 해제 조건. 그럼 이 부정행위가 뭐가 돼요? 부정행위는 무효. 대각선이 뭐예요? 무효. 무효. 나머지는 뭐가 돼요? 그래. 유효인데 그렇게 안 물어보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 여기 대각선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걸 물어보는 거야. 부정행위는 뭐가 돼요? 무효. 맞는 거죠. 과거의 사실이에요? 장래의 사실이에요? 맨날 입으로 떠들어 봐야 필요 없죠. 조건 기한은 효력에 관련된 부분이고 얘도 효력에 관련된 부분인데 조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장래는 안 해? 장래 뭐예요? 불확실한 사실이고 얘는 장래 확실한 사실이지. 그럼 장래지. 과거는 묻지 마요. 그거잖아 지금. 과거는 돼 안 돼? 되지 못한다. 맞잖아 이게. 장래. 장래 불확실한 거. 장래 확실한 거니까 과거의 사실은 조건 기한을 구별할 수는 없는 거지. 이해 돼요 지금? 장래. 장래.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죠? 뭐가 불확실해? 여러분들이 10월 28일 날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커피 한 잔 살게요. 그런 거 있죠? 그럼 장래는 확실한 거야? 불확실한 거야? 불확실한 거지.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커피 한 잔이 자지우지 되는 거지. 왜 웃어요? 확실하다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그 점수 맞아가지고 확실해? 자. 효력. 아니겠죠? 이렇게. 기한은 뭘로 가니 기한은? 장래 확실한 거.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오면 커피 한 잔 사주겠다. 확실한 거죠? 그렇게 구별하는 거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다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일곱 문제 모두 다. 하나씩 꼼꼼하게. 자. 두 번째 한번 와볼게요. 법률 행위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건 안 지우고 싶은데 또 나올 거거든. 계속 나와 이게. 자. 뭐라고 돼 있냐면 1번. 조건이 뭐하고 만난 거야? 불능 조건이 뭐하고 만났어? 정지 조건이 바로 나오네. 부정 행위? 무효. 보이시죠? 부정 행위 무효. 기성 조건이 누구하고 만났어요? 기해무. 무효. 그렇죠? 대각선 무효. 무효. 보이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법률 행위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조건에서 증명 책임이 어렵다고 제가 그러지 않았나요? 증명 책임이 어렵습니다. 제가 엄마와 아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중간고사에 성적이 좋으면 내가 휴대폰을 하나 사주겠다 그랬어. 엄마가. 그렇죠? 그럼 중간고사 성적이 좋으면 휴대폰 하나를 조건이 성취가 되면 휴대폰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정지 조건이잖아요. 지금. 그럼 나중에 아들내미가 중간고사를 보지 않았는데 휴대폰을 사달라고 해, 안 해? 아니, 해. 해야 돼. 그러면 엄마는 뭐해? 엄마는 이건 중간고사에 성적이 좋으면 사준다고 했잖아. 이건 정지 조건부야. 이걸 입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받지. 그럼 성적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성취됐다. 성적이 올랐다는 건 아들이 입증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두 개로 나누어가지고 이게 정지 조건부야. 조건부야. 이건 누가 입증해? 효력을 타투는 자. 효력을 뭐해? 지금 부정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는 거고 조건이 성취가 됐습니다. 조건이 성취됐어요. 요건 뭐예요?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 주장하는 자. 요건 누가 하는 거야? 아들, 얘는. 엄마가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건 정지 조건부야. 이건 누가 입증한다고? 정지 조건부야? 이거 엄마라고 나오지 않는다고요. 시험에는 효력을 다투는 자.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해? 효력을 주장하는 자. 그게 어려워요. 이게. 그럼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조건. 정지 조건이란 말이죠. 정지 조건이야. 이건 뭐예요? 정지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야? 엄마. 여기서 말해 엄마가 증명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건요. 조건 성취는 누가 입증하고요?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 자, 이 기한이익 상실특약인데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특약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혹시 이러이러한 사실이 발생이 되면 우리 이거 효력 없애기로 합시다. 약속을 맺을 수 있죠. 그렇죠? 이걸 기한이익 상실특약이라 그래요. 그러면 자, 봐요. 여기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있어. 여러분들 임대차에서 내가 이 말을 해요. 임차인이 월세 몇 번 안 내면 이익을 내지 않으면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이익을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나요? 아니면 임대이 나가라고 청구가 들어가야 해지가 되나요? 나가라고 해야죠? 이게 똑같아.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해놨죠? 그런데 그 사실이 발생이 된 거예요. 발생이.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형성권적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청구가 들어가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청구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이라 그래. 이건 자동으로 하는 거고 조건만 충족이 되면 그때 우리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 돼요? 아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올해 12월 31일까지 돈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담보 제공을 하지 않으면 우리 기한이익은 상실되는 걸로 약속합시다. 담보 제공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12월 31일이 아니라 당장 갚으세요. 이런 약속을 한 거라고. 그런데 담보 제공을 안 한 거야. 그럼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되겠죠? 그럼 자동으로 상실되느냐? 은행이 청구가 들어와야 상실되느냐? 이게 문제라고. 그랬더니 뭐가 들어와야 돼? 청구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뭘로 기억해? 형성권적으로 기억하지 정지 조건으로 기억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기한이익상실득약은 형성권적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정지가 아니고 형성이라고. 그런데 이게 너무 잘 나와. 너무 잘 나오고 이것도 잘 나오고요. 이런 것도. 안 하고 싶은 것만 잘 나와요. 원래. 셈이. 종기라는 거 보이죠? 종기는 뭐예요? 종기는? 효력을 잃는다. 시기는 뭐예요? 효력이 시작할 때고 종기는 끝날 때라고 해야지. 그럼 종기는 끝날 때하고 시기는 시작할 때면. 말이 이상하잖아. 종기는 뭐라고요? 소멸하는 거. 효력을 잃는 거고 시기는 효력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면 시작되고 자주. 발생. 그럼 정지 조건은 뭐예요? 그러면 정지 조건은? 해제 조건은 뭐고요? 정지 조건은 어떻게 돼? 조건이 성취되죠? 성취가 되면 효력이 뭐가 돼? 발생이 되는 거고 해제 조건은 효력이 발생이 되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됐죠? 성취가 되면 뭐가 돼? 소멸되는 거야. 알겠죠? 정지는 발생, 해제는 뭐라고? 소멸. 그럼 뭐야? 첩계약의 해제 조건은 무슨 말이야? 첩계약을 단자라면서 증여하기로 해제 조건을 갔어. 그럼 무슨 말이야? 첩계약이 유지되고 있다가 해제가 되면 소멸할 때 집을 주는 거죠? 그럼 첩계약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거야. 그래서 103조 위반의 해제 조건은 무효인 거야. 그럼 103조 위반의 정지 조건은 유효가 되는 거야. 발생이 되는 거니까. 그냥 정지 조건은 뭐 하다고요? 발생. 해제 조건은 소멸. 종기는 소멸. 시기는 발생. 어렵다. 방금 밥 먹었는데 배 꺼지게 생겼어요. 법률의 조건과 기한 오른 거 보여요? 조미정 기억나요? 조미정. 여기에 조건이 미정이더라도. 조건이 아직 미정이더라도. 기대권, 희망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너에게 줄게. 그럼 그 친구는 지금 공부하면서도 시험만 붙으면 자동차 내 거다라는 기대권 있죠? 그 기대권이 재산권이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발로 차고 다니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렇죠? 그럼 조건이 아직 미정이죠? 미정이더라도 재산권이잖아, 그거. 이 재산권을 어떻게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재산권을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건 틀린 거지. 조미정, 김의정 글잖아요. 조미정, 김의정이더라도 양도, 처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아마 여러분들 마스터폭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을걸? 그거? 양가로 5번인가 그게? 시기는 뭐예요? 시기는? 시작되는 거 총으로 쏴버릴 거예요. 이제. 시기가 뭐예요? 효력이 잃는다는 게 아니라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여기 불능 조건 나왔네.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하고 맞는 거야? 아니지. 정지 조건이지. 해제 조건이니까 뭐야?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조건이 없는 법률 행위로 유효가 돼요. 그런데 조건 없는 법률 행위를 시험을 내는 거지. 선풍기에 위반됐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조건만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전부가 무효가 되는 거지. 조건만 유효. 조건만 무효. 그럼 안 돼요? 전부가 무효라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녀에게 뭐라고 했어요? 집을 주겠다. 이거 증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여기다. 조건에. 첩작을 듣는 거야. 그럼 조건만 무효가 되고 증여는 유효다. 그럼 안 된다 이 말이지. 전체가 무효가 돼야 된다.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할 때 이행기한 후 정했어요.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할 때 이행기한 후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될 때도 불가능하다 보이죠? 저 기한이 도래한 걸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옮겨놔서 그대로 기억을 하세요. 이게 8래인데 이거 하나만.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 문제는 기억해 줄 필요가 있고 1번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이따 또 나올 거야. 그런데 중요한데 나머지는 약간 좀 허접해요. 2번, 3번은 허접한 거야. 너무 상식선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답은 4번인데. 5번인데 이거 좀 기억을 해 주라고. 또 한 번 봐봐. 4번에 보시면 다음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거 하고 나올 때에 조건의 성취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건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소급하여 소급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 조건하고 기한은 조건이 성취가 되거나 기한이 도래하면 조건이 성취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주겠다 그랬죠? 그럼 조건이 성취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거야. 그럼 조건이 성취가 되거나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이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조건 성취시부터 기한 도래시부터 그럼 소급이 있어? 없어? 없죠? 소급효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서 5월 1일 날 그런 거야. 너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자동차 주겠다 그랬죠? 그럼 시험은 언제 봐? 12월 28일 날 보고 11월 28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한다고. 그럼 이때 조건이 성취된 거잖아. 그럼 이때 자동차를 주는 거죠? 이게 소급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건과 기한은 어떠한 경우도 원래 소급효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조건이 있죠. 조건. 조건은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있는 거야. 여기서 계약을 할 때 혹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우리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하자라고 약속을 해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있어. 그러면 소급효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고 기한은 당사자의 의사로 특약으로 표시로 소급효를 인정하자고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얘는 소급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 기한은 어떠한 경우도 소급효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조건은 원래 소급효를 쓰면 안 되지만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있다면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맞는 질문이 된다고. 그래서 이것도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조건과 기한에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질문이야. 그러면 마스터북에다가도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다고. 여기 보죠. 조건이죠. 그럼 뭐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급한다 소급하지 않는다? 않는다. 해제 조건 보인가요? 그럼 해제 조건은 지금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멸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선풍기에 돼 있죠? 그럼 첩계약을 하고 있다가 쭉 하다가 우리 헤어질 때 조건이 성취됐죠? 그럼 그때 증여를 한다? 그럼 첩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해제 조건 선풍기 그럼 뭐가 돼?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야. 정지 조건 그러면 유효가 되는 거고. 우리 이거 이야기할 때 제가 첩계약을 단절하면서 증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해제 조건이 나오면 유효, 무효, 무효라고 했고 정지 조건하고 나오면 유효, 무효, 유효 이렇게 구별을 해라. 아직 구별이 안 되면. 그럼 여기 지금 첩계약은 뭐예요? 103조 위반이죠? 그럼 지금 해제 조건과 연결됐잖아요. 그럼 뭐가 돼? 무효. 해제 조건, 103조잖아요, 지금. 그럼 끝터리에 조건 없는 법률의 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무효라고 해야 된다고. 무효. 알겠죠? 이게 정지 조건인지 이행기로서의 불확실한 기한인지 이게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할 때는 체무를 이행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두 개를 구별해요. 정지 조건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불확정 기한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거예요. 이게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그랬죠? 그럼 정지 조건이죠. 시험은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언젠가 비가 내리면 내가 자동차를 줄게 그랬어요. 그럼 언젠가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지만 비는 오긴 오겠죠, 대한민국은. 그렇죠? 그러면 하나는 정지 조건이고 하나는 지금 뭐예요? 불확정이잖아요, 지금. 불확정 기한이잖아요.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럼 기한은 반드시 와요, 안 와요? 그런데 정지 조건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야. 처음에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 그럼 정지 조건은 채무가 이행이 안 될 수도 있고 이행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제 말 이해 되나요? 그런데 불확정 기한은 반드시 와요, 안 와요? 와. 그럼 채무가 이행돼야 안 돼. 되겠지? 그래서 채무가 이행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두 개를 구별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예요.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조건이 성취가 안 되면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정지 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게 조건이잖아요. 그럼 12월 31일 안에 비가 오면 내가 자동차 주겠다 그랬어. 그럼 12월 31일 안에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없어? 있지. 불확실한 사실이잖아. 그게 정지 조건이라고. 그런데 만약에 언젠가 비가 오면 자동차를 주겠다 그랬어. 그럼 언젠가 내년 1월 달에 올 수도 있고 내년 2월 달에 비가 올 수도 있잖아. 오긴 와, 안 와?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 그럼 자동차 반드시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데 정지 조건부는 자동차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알아들어요, 지금? 그럼 채무 이행 여부에 따라서 정지 조건하고 불확정 기한을 구별할 수도 있다고. 그다음에 이행 지체일 경우 채권자는, 이행 지체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죠? 그럼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 이행 지체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최고 해, 안 해? 최고 하죠? 최고 한 다음에 뭐 해야 돼? 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는 거야, 상대방이. 그럼 뭐 해?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겠지.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행 지체가 될 때 최고를 할 거 아니에요. 최고를 할 때 여기다 뭐라고 하냐면 최고시에 너 5월 31일까지 이행을 또 안 한다면 나 계약을 해제하겠습니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거야. 이해 돼요? 그럼 원래 최고를 먼저 하고 이행을 하고 이행을 안 하면 그때 해제의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최고하면서 그 기간까지 이행을 할 건지 말 건지 불확실하지만 너 이행 안 하면 나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그 최고 안에다가 포함시킨 거야. 이해 돼요? 그럼 별도로 해제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 기간 내 이행을 하지 않았어, 정지조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가 돼버린다고. 해제의사 표시 없이. 그걸 이걸 말하는 거야. 이행 지체의 경우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 이행이 없다면 나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집어넣는 거야, 지금. 이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나 이행하겠습니다. 그럼 이행이 되는 거고 이행을 안 하면 계약은 해제가 되는 거지. 불확실하잖아. 정지조건으로 해제의사를 집어넣는 거야, 그다가. 그럼 별도로 나중에 해제의사를 따로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오케이. 두 가지 토끼를 잡아야 돼. 최고할 때 해제의사를 포함시켜서 최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계약법에서 나와. 계약법에서. 그럼 별도로 해제를 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지금 최고를 하면서 매돌 매치까지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나는 계약을 해제하겠습니다라고 의사를 포함시켜 놓는 거야. 그렇죠? 그걸 정지조건으로 해제의사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 뒤로 나온 적은 없어. 나온 적은 없는데 어려우면 배제를 해도 되는데 이해할 수 있으면 좋다고. 신의성실에 반하여 방해가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할 때 의제되는 시점. 이게 설사약이라고 하면 좋아.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뭐라고 했어?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 자동차를 한 대 사주겠어. 그랬죠? 그런데 와이프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물부를 안 가려. 합격할 것 같아. 불안하죠? 신랑 입장에서는. 그럼 뭘 매겨? 설사약을 매겨서 시험에 떨어졌다고. 그럼 이 와이프는 언제 조건이 성취된 걸로 주장해서 자동차를 살 수 있겠냐 이거지, 지금. 그럼 언제예요? 신의식에 반하여 조건이 성취를 방해한 거죠. 그래서 조건이 성취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조건이 성취된 걸로 의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의제되는 경우에 의제되는 시점, 조건이 성취된 시점을 어디로 잡을 수 있다? 그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그게 언제예요? 10월 28일, 11월 28일 합격자 발표날 조건이 성취된 걸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인데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3번이나 4번 정도는 괜찮은데 얘는 꼭 기억을 하세요. 5번요. 5번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1번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1번하고 5번은 아주 중요한 지문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5번에 1번에 보면 상대방의 동의하면 보이죠? 동의하면 채무 면제를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지문은 안 나올 건데요. 이걸 물어볼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들 단독행위는 뭐가 있어요? 단독행위 안에 뭐가 있어요? 단독행위는. 엄청 많죠. 그리고 취소, 해제, 추인, 동의, 철회 많잖아요. 단독행위는 원래 조건 기한에 치네, 안 치네? 안 치네. 그래서 단독행위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는 게 원칙이야. 그럼 이 채무 면제는 채권자의 단독행위거든. 그럼 채무 면제는 원래 조건을 못 붙이는 거야. 단독행위라.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또 상대방에게 유리한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채무를 면제하는 거, 그다음에 유증, 유언에 의한 증여. 이런 것들은 조건 기한을 붙일 수가 있는 경우가 생겨. 그래서 1번 지문은 채무 면제가 포인트이긴 하지만 이 문제를 다시는 안 낼 거야. 그럼 뭘 내겠어요? 단독행위는 조건 기한을 붙일 수는 없다. 그런데 뭐는? 동의가 있거나 채무 면제 또는 유언에 의한 증여는 상대방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그다음에 2번에 정지조건이 불성취가 뭐예요? 불성취가. 불렁. 부정행위는 뭘로 가는 거야? 무효가 된다. 부정행위는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정지조건이 불성취할 때 확정적 무효 그랬던 거 있죠? 이거 말하는 거고. 3번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였어요. 그럼 아까 증여 계약할 때 첫 계약 같은 걸 붙인 거죠? 그럼 조건만 무효인 거예요? 전부가 무효인 거야? 전부가 무효예요.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러면 X가 되고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조건이에요. 조건성취는 원래 성취 전에 소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건은 소급효가 없죠. 그런데 뭐가 있다면?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죠.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다면 그 의사 표시에 의해서 소급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단 기한은 돼 안 돼? 기한은 안 돼. 기한이 이지문이 나오면 안 된다고. 조건만 된다고. 조건만. 이지문도 중요해요. 정지 조건의 경우에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 조건이 성취됐습니다. 조건이 성취됐습니다. 누가 입증해요? 아니,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권리를 취득한 자라고 돼 있죠? 권리를 취득하니까 누구야?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 주장하는 자. 그 아들은 최우수단이에요. 그때 아들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됐다는 것은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 아니면 이건 정지 조건이야. 정지 조건이라 지금 못 사줘. 라고 하는 건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돼, 어렵더라도. 그렇게 단계가 발전이 되지. 맨날 아들, 엄마, 아들, 엄마 그러면 안 되지. 이거 중요해요. 정지 조건부야? 이건 누가 입증해? 효력을 다투는 사람. 그렇죠? 조건이 성취가 됐대. 이건 누가 입증해?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 그럼 나중에 아닌 점 먹어요. 두 번만 하면. 이거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애들이야. 그다음에 6번 봐볼게요. 이쯤 되면 어려운 건 다 끝난 거야. 나올 만한 게 다 끝난 거예요. 어려운 질문들이. 여기 보니까 정지 조건 보이죠? 조건이 성취됐죠? 그때부터 맞죠? 효력이. 이건 소멸하는 게 아니라 발생이 된 거지. 해지 조건은 소멸, 정지 조건은 발생이니까. 기한이라고 되어 있죠? 기한은 누구의 이익으로 추정해요?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죠. 기한의 이익도 포기할 수 있다. 여기는 맞아요. 내가 은행에서 10억을 빌려갖고 왔다고 10억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쓰기로 약속을 한 거죠. 지금 6월 달이니까 12월 31일까지 내가 10억을 쓸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기한의 이익은 내가 이자를 주기로 했다고 3%. 그럼 은행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죠. 이자 받아먹으니까. 나는 10억을 은행 돈을 쓸 수 있으니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쌍방 모두 다 기한의 이익이 있어 없어? 있어. 은행은 이자 나는 남의 돈 쓰는 거. 그런데 누구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럼 누구에 있는 걸로 추정해? 채무자에게 있는 걸로 추정하고 채권자의 이익으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알아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노토가 될 수 있잖아. 10월 달에. 아이씨. 되기만 하면 좋은데. 자, 사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됐어. 그럼 내가 돈 갚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렇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 그래. 그럼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때 은행에서는 원래 이자를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럼 이자를 못 먹잖아. 이걸 뭐라 그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때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이 되면 손해배상 해주라 안 해주라? 해주라. 그걸 중도상환 수수료라고 해서 은행에서 받는 거라고 그게. 그게 손해배상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거 이해 되죠? 중요해. 자, 그다음에 김의정 나왔네. 김의정, 조미정. 그렇죠? 그럼 얘는 뭐야? 양도, 처분, 담보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옳은 거네. 그렇죠? 그 다음 4번에 여기 보니까 조건이 법률이 당시 이미 성취했다. 이게 뭐예요? 기성조건. 그렇죠? 이미 성취한 거. 기성조건이 누구하고 만나서? 해제 조건하고. 그럼 기해무네. 기해무무. 무효죠? 이게 맞는 거네. 그다음에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네. 소급하기로. 그럼 원래 조건은 소급여가 없잖아요. 소급으로 표시했잖아. 의사 표시했죠? 그럼 소급여가 있다, 없다? 있다. 성취할 때부터 아니네. 이건 처음부터. 아니면 소급하여 발생한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 없어요. 조건이 성취할 때부터 그러면 이건 소급여가 없는 거잖아요. 기해는 소급여가 없어요. 특약을 해도. 그런데 특약을 하면 나올 수 있다고. 알아들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웬만하면 30% 안에 들려고 하지 말고 70% 안에 영광과 축복이 있는 세상으로 나오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기하고 이거 두 개는 집에 가서 검토를 좀 하시면 좋고 이건 중요하긴 해요. 그렇죠? 조미정, 김의정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엄청 중요해요. 아니, 그 부정행위 무효 그거잖아. 중요하다고. 별표시 할게. 꼭 확인해야 돼요. 제가 하나 더 풀어볼게요.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나 이 정도만 나와도 괜찮은데 중요하지 않아. 내한테는. 여러분들은 옳은 거, 틀린 거가 중요하지만 나는 하다 보면 틀렸네, 틀린네, 그럼 옳은 거예요. 맞았네, 틀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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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틀린 거고. 해제 조건이 뭐야? 조건이 성시됐죠? 그럼 발생해, 소멸해. 끝 털의 효력을 소멸한다 그래야 되죠? 아니, 해제니까. 정지는 발생, 해제는 소멸. 기한이익 상실이 아까 나왔잖아요. 1번에 뭘로 봐. 형성권 정지. 형성권. 틀렸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이야. 너무 기니까 그냥 형성권 그래요. 정지 조건 하지 말고. 그다음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네.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걸 뭐라고 불러? 불능 조건이에요. 그럼 불능 조건이 누구하고 만났어요? 정지 조건하고 만났네. 그럼 부정행위네. 부정행위는 뭐야? 무효. 이게 맞네? 그다음에 아까 이게 있었죠.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되어 있죠? 그럼 뭐야? 기한이 도래한 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나만. 이거 상계가 뭐냐면 뜬금없는 애들이 상계 첨보잖아요. 예를 들면 퉁치는 건데 첨본 거야. 그럼 건들지 마. 이건 답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으면 답이 아니에요. 공부한 사람 중에서요. 공부 안 한 사람은 다 안 본 거지. 공부했는데 첨본에 대한 게 나오면 이건 뭐냐면 단독행위예요 원래. 단독행위는 원래 조건 기한 붙여 못 붙여. 조건하고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거든. 그럼 시기가 지금 기한이잖아. 붙일 수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단독행위는 원래 조건 기한을 못 붙이니까. 원래 못 붙이는데 이게 나와도 건들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좀 읽고 가면 웬만하면 문제는 다 풀려요. 실제는. 이게 골라낼 수가 있거든 답을. 그래서 기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아요. 조건 기한은. 시험장에 가서도 하겠죠. 공부할 때도 풀어보면 다 나와 있고요. 내용 자체가. 얼쭉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좀 쉬어요.